13 대 14 OK 매치 포인트 스파이크 서블 아 강한대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타이렉트 받아냅니다 OK 따라가는데요 쟤직을 받아냅니다 다시 범지고 자 리시브 왼쪽 시간차 OK 또 받아냅니다 쪽사랍니다 OK 엄청난 바이딩을 아 미옥이에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얼굴 맞고 다시 벗고 그대로 스파이크 오우 또 오우 베이팅 찬스 예고댁 크로케 오오오 오오오 두 손 대 넘었습니다 OK 바리 OK OK 됐어